반갑습니다 열펑김 어만들입니다 자 우리 오늘 고객님이요 염색을 할 것인데 올렌시아 5.25로 할 거에요 그래서 바이올렛 쪽인데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흰머리가 50% 이상 되죠 근데 이제 뒤쪽으로 오시면 제가 볼 때는 30% 안되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모발도 굉장히 가늘고 또 안좋으셔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아쿠아프루틴 A로 아쿠아프루틴 A를 가지고 경화도 풀어주고 또 불순물들도 다 제거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손상이 있어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또 제가 또 영양제를 도포했거든요 10분 방치했어요 이 상태에서 오늘은 우리 고객님 5.25 저희 바이올렛으로 제가 새치카바를 할 거에요 그래서 올렌시아 염색량 5.25를 제가 이렇게 지금 60g 타놨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저희 그 올렌시아는 암모니아 프리 또 파라벤 프리 또 알코올 프리 또 미네랄 오일 프리 실리콘 프리 해가지고 7가지의 그 순수 식물성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색 후에 모발을 어떻게 보호해주는 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사님들이 일제를 먼저 요렇게 요렇게 저어주세요 그 다음에 산화제 유프로를 넣겠습니다 산화제 유프를 넣어서 요렇게 하면 잘 저어져요 그쵸 더 부드럽죠 그러니까 일제를 먼저 도포 일제를 먼저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산화제 유프를 넣어서 다시 한번 저어주시면 이렇게 잘 풀려요 자 염색하러 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 5.25로 해서 산화제 유프로라고 해서 제가 요렇게 다 도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35분 방치 했거든요 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또 결과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샴푸 그 물을 닦기 전에 이 회이스라인을 요렇게 한 번만 밀어주세요 요렇게 밀으시면 염색하고 염색이 밀어내서 그 물이 닦기 전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회이스라인에 묻어있는 염색들이 깨끗하게 다 깨끗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담수를 해서 골고루 색깔이 들어가게 하고 또 우리 크리니 샴푸로 해서 깨끗하게 헹구고 나오게 됩니다 네 자 35분 후에 저희가 그 크리니 샴푸로 샴푸를 하고요 또 샤이니 마스크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헹구고 나왔어요 머릿결도 굉장히 부드럽고 잘 나오신 것 같아요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피카에 올렌시아를 소개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자 저희 올렌시아 카다로그를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네 자 그래서 자 이게 첫 장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내추럴 컬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1.0, 3.0 이렇게 써있죠 4.0, 5.0, 6.0, 7.0, 8.0, 9.0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장에 넘어가면 인텐스 내추럴 이라고 써있죠 여기에 보면 3.0, 4.0, 5.0, 6.0, 7.0, 8.0, 9.0 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자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흰 머리가 0에서 50%라고 돼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보시면 주력으로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타겟을 하는 염색약이 있어요 타겟으로 하는 염색약을 보시면 4분의 3 그죠? 그 다음에 인텐스 내추럴 컬러를 4분의 1만 넣으라고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염색약에 이 친구를 4분의 1만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머리가 0%에서 50%일 경우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산화제를 1대1로 하시는 거예요 1대1로 산화제 100g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흰머리가 50에서 100%일 때는 내가 타겟을 내가 주력으로 하려는 염색약을 2분의 1 그 다음에 인텐스 내추럴 컬러를 2분의 1 해서 1대1로 넣으라고 돼 있죠 50g 50g 거기에 산화제를 100g 1대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컬러를 맞추시면 굉장히 또 좋은 컬러를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 본 결과 흰머리의 비율에 따라서 이 친구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또 재미있는 컬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러에 가시면 애쉬 메이글이라고 돼 있죠 보시면 5.1, 6.1, 7.1, 8.1, 9.1, 6.13, 7.13, 8.13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제가 여기에 맞춰서 쓰니까 굉장히 좋아요 원자님들이 또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에 가면 이렇게 콜드브라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콜드브라운이라서 4.71, 5.71, 6.71, 7.71 그죠? 굉장히 좋습니다 원자님들 쓰기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덴, 골덴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5.3부터 시작해서 6.3, 7.3, 8.3, 9.3, 9.31 굉장히 좋아요 원자님들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쿠퍼, 레드, 6.4, 7.44 그러니까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8.34, 5.62, 6.66, 7.66 7.66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원자님들한테 적극 추천해요 이 레드는요 원자님들이 어느 탓에 샵하고 경쟁력에서 월등하게 훨씬 더 예쁜 컬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이올렛하고 마호간이라고 되어 있죠 4.20, 5.25, 그 다음에 4.51, 5.5, 6.15 굉장히 좋아요 자 피카의 올렌시아의 믹스톤입니다 믹스톤이 0.11에시죠 그죠? 그 다음에 1.8, 또 0.22, 0.88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믹스톤 자 얘도 0.66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믹스톤은요 원자님들이 그렇게 조금씩만 가미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컬러픽스라고 있어요 이 컬러픽스에 보시면 오렌지톤 너무 예쁘죠 핑크 너무 예쁘잖아요 라벤더 와우 진짜 예뻐요 거기에 또 블루 넵이 어때요? 굉장히 예쁘게 카메라에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나타나요 그 다음에 그린, 그 다음에 클리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쓰냐 하시면 여기에 이제 이쪽에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 영문쪽에 보시면 컬러픽스로 쓰실 때는 컬러픽스 이 친구들의 컬러픽스 이 친구들한테 만약에 1대1로 쓰는 건 산화제하고 그러니까 3% 산화제는 3%를 쓰시는데 컬러픽스가 만약에 50g이다 그러면 산화제 3%가 몇이에요? 50g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해서 15분에서 20분만 방치하시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리어 클리어 얘는요 컬러픽스 10g에 클리어를 40g 넣는 거예요 아셨죠? 얘가 1대4가 되는 거겠죠 거기에 산화제 3%가 50g이 되는 거예요 1대4 대 그 다음에 산화제가 3%가 50 1대1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거 같아요 너무 쉽게 잘 돼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지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여기 보면 또 맥시멈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1대1이에요 모든 올렌시아는 컬러가 어때요? 컬러크림하고 산화제하고 1대1로 해서 하시면 여기 보시면 맥시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최고인 거 같아요 그리고 산화제는 이제 10볼륨, 20볼륨, 30볼륨인데 3%, 6%, 9%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 올렌시아를 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저도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또 원자님들도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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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